여자 고등부 100m의 승리 요정이자 진짜 요정이죠? 이다은 선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진짜 눈을 뜰 수 없는 경기 보여줬어요.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일단 시즌 초인데 요즘 되게 기록이 잘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아서 빨리 몸을 더 만들어서 11초를 들어가고 싶어요. 요즘 이렇게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컨디션 관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? 일단은 약간 물리치료? 약간 이런 거 수시로 받으러 다니고 하스코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.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다. 진짜 중요하죠. 그러면 경기를 뛰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 도전이잖아요. 이렇게 큰 도전을 앞두고 좀 많이 하는 생각이라던가 다짐 같은 게 있나요? 생각은 그냥 이제 아직 2학년이니까 편하게 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고 네, 그런 것 같아요. 편한 마음으로 뛰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오늘 도전에 있어서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. 너무 뿌듯한 점이 있을까요? 원래 제가 감기도 심하게 걸렸고 허리도 많이 안 좋아서 이번 시합은 쉬고 KBS 때부터 뛰려고 했는데 그래도 몸 올라올 때 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뛰었는데 이 정도면 잘 뛴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너무 좋았고 그럼 앞으로의 대회들에서도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데 이번 시즌 목표 그리고 계획 같은 것도 좀 들어볼게요. 일단 무조건 11초 들어가는 게 목표고요. 그리고 체전도 1등 무조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 대회 때마다 꼭 인터뷰할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 주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분들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해볼게요. 코치님, 감독님, 엄마, 아빠, 할아버지 되게 잘 맨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도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